장세기 7장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일곱 마리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일곱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두 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 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떠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 위에 너무 많이 불어나서 하늘 아래의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은 그 위로부터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고, 산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던 모든 것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땅 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해의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라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뽕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타고 있던 배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또다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맞아들였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도 배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다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재단 위에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재워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다만 고기를 피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배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모든 생물들과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의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명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 세 명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샘의 하나님이신 요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로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